음악 각종 세포 안에는 각종 프로그램, 유전자들이 입력되어 있다. 그래서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돼서 그 기능도 비정상적이고 모양도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되면서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다. 2만여 종류나 되는 그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나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결국은 유전자의 문제고 어떤 질병이냐는 무슨 최장암이냐 우울증이나 폐암인가 당뇨병인가 이런 것들도 다 변질된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그러므로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결국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것은 아주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 5년에서 10년간에 걸쳐서 암이 발생한 것도 놀랍게도 환경을 정상화시켜주면 그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돼지가 산으로 보내면 금방 산돼지가 되듯이 5년, 10년 걸려서 생긴 암으로 놀랍게도 3개월, 6개월 만에 다 정상으로 돼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유전자는 항상 가고파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만 해 주신다면 선택만 해 주신다. 선택해 주신다. 그 선택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 그런데 선택만 하면 된다는데 선택을 안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안 낫겠다는 뜻이야. 정말이에요. 뉴스타트를 해서 가장 놀라운 결과를 보이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죽어라 하고 선택 안 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나야 바꿀 생각 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사실상 외부적 환경은 동일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적 환경이에요.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성격. 세상에 코끼리가 이제는 상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코끼리는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 유전자 끄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다 했다. 아, 난 진짜 상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선택이에요. 그러면 상하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요. 그 끄는 것은 뭐가 아니냐. 코끼리 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끼리가 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선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내 세포 안에서 그런 우리 인간이 아직도 조절할 수 없는 놀라운 유전자의 조절이 일어나. 유전자의 조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켜지기도 하고 또 켜진 유전자가 꺼지기도 해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어떻게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는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기술로는 의사라도 박사라도 내 유전자를 내가 직접 어떻게 해요? 켜고 끄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암 낫는 건 문제없죠. 기세포 안에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헤이야! 하면 켜져.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다 죽이면 암 낫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하고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암에서. 그러면 이 꺼졌던 유전자가 놀랍게도 켜지는데 이 켜지는 상황이 자세히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 그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 이 동영상의 애니메이션인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이 후성 유전자 의학에 대해서 SBS에서 한 10년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10년 전까지는 한 6, 7년 전 그래서 방영을 한 게 있는데 아주 제가 볼 때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세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막, 외부의 세포막 그 다음에 이 빨간 색깔들은 미토콘드리아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당뇨병 설명할 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여기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포핵이랍니다. 이 세포핵을 잘라서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포핵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유전자, 개개 유전자가 들어있지 않고 유전자가 뭉쳐져 있어요. 그것이 유전자 덩어리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사실 자세한 유전자의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한 유전자 모형은 이거는 한 줄이지만 이건 줄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렇죠? 초록색 줄, 그 다음에 뭐예요? 보라색 줄. 그래서 이거를 유전자 유전자를 이중 나선형이라고 해요. 이중 나선형. 이거는 편의상 1중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이중 나선형 유전자가 감겨서 실 뭉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실 뭉치, 유전자 뭉치를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다 옛날에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각 세포 안에 몇 개씩 들어있다고요? 23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23개, 약 2만여 종류의 유전자들이 뭉쳐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염색체를 보겠습니다. 염색체. 이게 유전자죠. 실 뭉치예요. 이게 23개가 들어있어요. 자, 23개가 들어있는데 이 23개의 염색체들의 사이즈가 키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놈을 1번, 염색체. 그래서 키가 제일 작을 수,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22번이 제일 작아, 23번은 좀 크고 그래서 보면 이 염색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립선암에 걸렸다. 그러면 1번부터 23번 염색체 중에 몇 번에 있는 어디, 몇 번 염색체. 예를 들면 1번이면 1번. 그러면 1번 염색체상에 1번 염색처도 모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어디에 위치하느냐. 변질된 유전자가. 그래서 여기에 위치하냐. 여기에 위치하냐. 아니면 맨 밑바닥에 위치하냐. 이 유전자가 위치하는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유전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환자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아, 1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쯤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었더라. 그러면 그게 전립선암 환자. 최장암, 폐암 다 이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염색체가 몇 개라고요? 23개. 그래서 이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 유전자를 사용하려면 모든 질병,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위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폐암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는 어디고 유방암에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는 어디고 당뇨병은 어디고 비만은 어디고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라는 것은 위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자 지도, 인간 개념 지도. 개념은 학술용으로 유전자를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걸 개념이지 개념은 아닙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되었다. 언제요? 2003년입니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염색체를 그냥 기다란 막대기로 표시했습니다. 누가 전립선암에 걸렸다 하면 전립선암에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는 바로 뭐예요? 여기다. 1번 염색체 바로 여기다. 대장암이 많다. 요즘 결장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이 걸렸을 경우에는 변질된 유전자는 바로 여기다. 폐암은 폐암 걸린 사람들이 변질된 유전자는 바로 여기다. 또 알츠하이머병, 치매증에 걸렸을 때는 바로 여기다. 농내장은 여기다. 당뇨병은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당뇨병이고 비만도 그게 다 유전자 변질로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비만 환자들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건데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냐면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 체중 조절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체중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비만.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전자가 문제가 생겨서 비만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어요, 안 쪄요? 안 쪄고. 유전자가 변질돼서 체중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뭐예요? 살이 부풍져요. 그래서 이게 다 유전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간질, 유방암, 크롬병, 쇄장암, 동맥경화, 여러분 모르는 병이 더 많죠. 그렇죠? 백혈병, 무슨 자가 면역, 이런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다 유전자의 병질로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어떤 병, 병 종류와는 상관없이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되면 여러분은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선택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저보고 박수치란 말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내 유전자를 위하여. 이상구 박사한테 박수치란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살았죠. 그렇죠? 아, 얘기들 보면 내가 살았네. 병원에서는 유전자 얘기 하나 안 해요. 꺼지고 켜지고. 이게 지금 현대의학에 이 모든 정보는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첨단 후성 유전자의학의 정보를 실제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치료하려면 모든 질병에 대한 증세 치료, 당뇨병의 증세 치료하고, 고혈압의 증세 치료하고, 암의 증세 치료하고, 우울증의 증세 치료하고 다 같은 게 달라요. 다 달라요. 왜? 그건 증세를 치료하다 보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질병을 치유할 때는 뭐만 회복시키면 돼요?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려서 여기 와 계시든 간에 그게 그것이 무슨 암이든 무슨 당뇨병이든 우울증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못 선택했던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주면 어떤 병이든지 다 같이 치유될 수 있다. 왜? 환경만 변화시켜주면 모든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증세 치료를 배우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병마다 쓰는 약이 다 다르고 그러나 그 약 쓴다고 해서 유전자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흔한 병, 병 중에 제일 흔한 병이 뭐예요? 고혈압이죠. 고혈압. 고혈압. 약은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약으로 안 낳는데 증세 치료 다. 원인을 제거해 주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도 죽을 때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낳고 죽어요. 당뇨병 약도 죽을 때까지. 그러나 당뇨 환자로서 죽게 돼 있지? 낳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모든 질병의 치료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암호 환자들 중에 간혹 가다가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낳았어요? 뉴스타트 안 오고도 낳은 사람이 있다고. 뉴스타트를 하고 낳은 사람들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뭐예요? 바꿨구만. 그러면 자연이 유전자는, 변질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낳을 수 있지. 그런데 뉴스타트도 안 오고 낳은 사람도 있어요. 뉴스타트 안 오고도 집에서 인터넷 보고 낳은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낳아요? 인터넷도 안 보고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은 사람들이야.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암 안 걸릴 수가 없었지. 알겠다. 알겠다. 지금부터 내가 철저히 뭐예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바꾸겠다. 그런 사람은 뉴스타트, 뉴자도 못 들어봤지만 실제로 뉴스타트를 뭐예요?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낳아요. 병원 치료로는 절대로 못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한 번 제가 서울 시내에서 건강자면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아니,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떤 아주 건강하고 혈색 좋으신 한 60대 중반되시는 분이 더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플라카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시 반쯤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아주 혈색도 좋으시고 건강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였는데 다 나왔대.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병 났는데 박사님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들어왔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무슨 암인데 나왔냐고 그랬더니 대장암 말기였는데 병 났대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아주 운이 좋아서 병원에 주치의를 잘 좋은 주치의를 만나서 잘난 겁니다. 제가 아니, 금방 제가 병 났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냥 보조적 도움이었고 진짜 자기가 낳은 이유는 주치의를 잘 만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치료도 다 받고 수술도 다 하고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도움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랬더니 박사님 강의는 수술 다 끝나고 항암치료 끝나고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 잘 받고 항암치료 잘 받았기 때문에 난 그래요. 저는 그냥 곁다리로 약간 도움이 됐을 뿐이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선생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변화가 왔죠. 무슨 변화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사업 수환이 그렇게 좋대요.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자기는 사업하면 성공한대요 항상. 그래서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암 걸렸던 당시에는 사업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막 해나가면서 술도 많이 먹고 잠도 잘 안자고 먹는 것도 그냥 불규칙하게 먹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렇게 살았요. 그런데 박사님 강의를 딱 듣고 봅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래서 욕심을 더 이상 안 부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던 것을 아들에게 다 넘겨주고 그때부터 현미밥을 먹고 건강식을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에도 변화가 왔고 식생활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운동이 좋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 분들은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이런 것은 보조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치료를 받고 나면 면역력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 환자가 됐는데 면역력을 떨어져서 더 약화시키는 치료를 해가지고 병 날리는 뭐요? 없어요. 그거는 나은 것 그때도 암이 상당히 줄고 암이 없어진 것 그때도 어떻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세포라는 것은 매일매일 생겨 안 생겨? 생기돼요. 금방 재발해요. 그러나 그분은 다행히 모든 항암치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뉴 스타트를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욕심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재발 안 하고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주치의를 잘 만나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 주치의는 아무리 치료를 잘했어도 면역력을 자기의 면역력을 약화시켰고 뭐 때문에 뉴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의가 안 되고 재발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어제녁부터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뭐 한 번도 웃는 적이 없던 사람이 웃기를 안하나 노래라는 걸 부르고 박수를 치고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뭐예요?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세포들은 비상사태 아시겠죠? IMF가 온 거야 아시겠죠? IMF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몸 안에서 벌써 이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택한다면 선택 안 하면 강의 백 번 들어봐야 내가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선택을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전자 지도라고 부르는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내 선택에 따라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지 우리가 그 양상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뭐예요? 염색체예요. 그렇죠? 염색체는 뭐 뭉치라고 그랬어요? 실뭉치 유전자 뭉치라고 그랬어요. 자 이 염색체 그래서 염색체가 여러 개 있죠? 몇 개라고요? 23개 확대합니다. 뭐가 나와요? 실뭉치죠. 그렇죠? 유전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시를 유전자들을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중 이중 나선이 나와요. 나선형이 나오죠.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이거 보면 이 꼬불꼬불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렇게 여기에 동글동글하면서 납작납작한 특수구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과학자들이 이걸 분리시켜 내가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히스톤이라는 특수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 아시겠죠? 켜져 있는 상태 이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늘 때 사용하는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히스톤이 있는 곳에 스위치가 있다고요. 그런데 스위치가 있으면 여러분 이 강의실로 들어오면 바로 문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다면 강의실 불을 켜기도 하고 끌을 때 사용하는 스위치인데 스위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눌러야 돼요. 그런데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유전자들이 이렇게 다 켜져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끄느냐. 끌을 때 보니까 뭔가가 와서 스위치로 가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이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다가 이게 꺼져버려요. 그 스위치를 건드리는 어떤 희한한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메칠기라고 부릅니다. 메칠기 메칠기 메칠기는 탄소원자 하나에 수소원자 세 개가 붙은 그래서 이게 여기서 OH가 붙으면 이게 메칠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CH3이 붙은 모든 걸 메칠 뭐라고 부릅니다. 이 메칠기라는 어떤 아주 작은 물질이 와서 노란색 물질이 와서 탁 붙고 탁 붙고 하면 켜진 유전자들이 착 꺼져버려요. 이야 참 뭐 할 노릇이에요? 귀신 고칼 노릇이에요. 네 자 보세요. 귀신 고칼 일이 벌어집니다. 네 노란색 물질 그렇죠? 와서 쫙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착 꺼져버려요. 세상에 네 다시 며칠기가 옵니다. 와서 스위치에 딱딱 올라 붙어요. 딱딱 올라 붙으니까 탁 꺼져버려요. 요즘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도 내 몸을 구성하는 내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몇 가지 유전자가 있다? 2만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 세포 속에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어떤 유전자가 언제 꺼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절할 줄도 모르고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건 이 생명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며칠기들이 딱딱딱딱 올라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 유전자가 이제 켜져 있다가 꺼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켜지겠습니까? 며칠기가 붙으면 꺼지고 어떻게 하면 켜질까? 며칠기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켜지게 되어 있어. 자, 시작. 암세포가 또 생겼다. 켜져야 되겠다. 보세요. 또 켜졌어. 이게 뭐 같아요? 꼭 마술 같아. 실제로 진짜로 귀신이 뭐예요? 코칼로 이 유전자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의학계는요. 큰 희망을 가져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이 되면 어떤 병이 생기는지 우리가 유전자 우리가 유전자 지도까지 만들어냈으니까 그게 2003년도 벌써 15년 전이죠. 14년 전. 이게 이 정도로 발전됐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그 잘못된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잘라내가지고 그 유전자를 수리해가지고 다시 끼워놓으면 변질된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DNA라는 황물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유전자를 수리하는 거 변화시키는 것을 유전자 조작이라고 해요. 이제 조작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전자 조작 기술도 생겼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3번 염색체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꺼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꺼내주면 정상세포가 되어버려. 그래서 만병을 치료할 수 뭐예요?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박수 그거는 아주 장밋빛 꿈을 꿨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그 꿈을 접었습니다. 왜요? 유전자는 어떤 물질 DNA라는 물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잘라낼 수 있어요. 빨간 부분만 잘라내가지고 이 부분만 탁 대가지고 여기 문제가 있으면 이걸 수리를 해서 다시 이 자리에 갖다 끼워주는 그만큼 기술적으로는 발달이 있어. 그러면 정상이 되잖아.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이 며칠기를 언제 어떻게 붙였다가 뗐다가 할 재주는 없다고? 그러면 아무리 수리해서 붙여넣어도 켜져야 될 때 뭐예요? 켤 줄 몰라.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의 생명은 인간의 기술로는 유지될 수 뭐예요? 없다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선 바깥에 돼.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봐도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환자들도 집에 산 그러면 의사가 이거 할 줄 안다면 그 환자 맨날 따라다녀야 되거든. 불가능 절대로 될 수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유전자가 다시 꺼져버렸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유전자가 이 유전자가 지금 이렇게 켜져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는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로 갑시다.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 있을 때는 이게 켜져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암세포를 다 죽였다. 그러면 아직도 이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필요가 없으면 꺼져버려요. 그럴 때 또 이 매칠기들이 와서 꺼요. 그런데 우리는 암세포가 다 죽었는지 어디서 생겼는지 알 수가 뭐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무선적 현상이다. 초 초 초인간적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들은 그 생명 유전자 조절이 되고 있는데 그 유전자 조절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초인간적 초자연적 차원에서 조절이 되고 있다. 굉장히 자세한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 차원은 어느 유전자는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지를 이미 뭐예요? 다 알고 있다. 알고 있고 며칠 길을 어떻게 움직여서 어디다 갖다 붙이면 어느 유전자는 꺼지고 어느 유전자는 켜진다는 것을 다 이미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차원을 초 인간적 이면서 초 자연 적이면서 이런 자세한 부분을 다 뭐예요?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아는 차원이다. 무슨 차원이에요? 전지 차원이죠. 그래서 어떤 전지 전능 차원이 아니면 우리들의 유전자는 조절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 과학자들은 이거 할 수 없어.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선택. 선택. 코끼리가 무슨 자기 유전자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 속에 있는 그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도 결국 뭐가 와서 붙은 거예요? 이 며칠기가 와서 붙어서 꺼져 있으니까 상아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 꺼는 것을 코끼리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환자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라.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현상은 초인간적 차원에서 전지전능 차원에서 알아서 뭐예요? 해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겠죠? 참 이게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이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아하 이 차원은 이 며칠기가 어디 가서 붙고 떨어지고 언제 어떻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우리 윤 PD님은 이 다큐멘터리를 제목을 뭐로 붙이겠습니까? 집을 먹으니까 참 대로 아 이게 SBS 스페셜 컨닝 잘하시네 아니 그거 말고 아주 독창적으로 붙이세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목을 잘못 붙인 거예요. 신통 찬양 지금 유전자가 조절되는 차원이 뭐예요? 이거는 초인간적 초자연적 차원이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왜 여기에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 아니요. 먹는 거 식생활도 3대를 간다는 말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건강식 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임신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어요? 네. 아, 그렇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아주 놀라운 제목을 붙였어요. 네. 네. 뭐예요? 아, 귀신이 고칼. 네. 그 비슷한 제목이에요. 비슷한 제목이에요. 어떤 제목을 붙였냐면 제목이 나와요. 실제로 자, 네. 자, 이제 이게 아마 한 7, 8년 전에 어떤 10월 16일 10월 16일 해피 림은 우리 집사람 생일이네. 저녁 8시에 방영이 됐습니다. 저녁 8시에 방영 되면 이건 뭐예요? 중요한 프로그램 제목이 뭐라고요? 이게 염색체들입니다. 여기 유전자 켜지고 여기 까만 데는 꺼지고 뭐라고 해요? 제목이? 고스트 고스트는 뭐예요? 유령입니다. 귀신 귀신이 당신의 유전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귀신들이 알아서 한다. 우리 인간의 영역이 뭐예요? 아닌 것 같다. 이래서 과학자들이 아주 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무리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새 유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끼워 넣어도 뭐가 안 바뀌면 또 변질돼요. 선택이 안 바뀌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대로 가면 내가 내 속에 본래 있던 정상 유전자를 어떻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변질시킨 장본인이 뭐예요? 난데 유전자만 아무리 새로 만들어서 끼워봐야 유전자를 변질시킨 내가 바뀌지 뭐예요? 그 환경,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유전자는 다시 뭐예요? 그 돈 들여서 비싸게 수리해서 끼워놓은 유전자라도 다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박수 친 거는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구나? 결국 뭐가 중요하구나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뭐예요? 선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선택을 위하여 제가 강의를 이렇게 열흘 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박수도 저도 옛날에는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 예민하고 아주 예민할수록 우선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시니컬이라고 해요. 시니컬이란 말은 비꼬고 비판적인 거를 시니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혼자 뭐예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 누가 제일 똑똑하게 돼? 내가 제일 똑똑한 거죠. 그래서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 건강 유전자의 뭐예요? 너무너무 큰 손해였어. 그래서 조수미 정도가 노래를 해야 박수를 조금 치지 조수미 겁이 아니면 뭐예요? 이상구 박수 받기 힘들어. 그런 것은 이제 시니컬. 그래서 이 박수를 그렇게 아끼고 내가 박수 한 몇 번 쳐주는 거를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깨달아가면서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요. 박수가 얼마나 싸졌는지 몰라. 이제는 못하면 더 박수를 보내. 왜? 내가 박수를 치면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박수의 목적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확 바뀌는 거예요? 박수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뭐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건강 중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 어떤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돼. 내가 비쌀 때는요. 별로 안 행복하더라고요. 저거 가지고 웃기고 있네. 하나도 행복하네. 그런데 못할 때 박수치는 사람이 되니까요. 행복한 사람이 돼. 그러면서 내 유전자가 잘 켜지니까 건강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사자나 직원들이 아무리 엉성하게 하고 실수를 해도 실수할수록 박수치치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옛날에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개업하면서 돈 잘 벌고 벤츠 타고 이렇게 당길 때 휴가 가지 않습니까? 가족 휴가 휴가 가면 비행기도 적어도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호텔도 딱 비싼 거 그런데 호텔에 탁 착인해서 방에 들어가면 행복할 데가 한 번도 없었어. 왜? 거기에 가구부터 봐요. 무슨 가구를 이렇게 싸구려 가구를 갖다 놨어. 그런데 거기에 샨델리아 같은 것 붙어 이게 크리스탈도 아니잖아. 아니 너희만 잡아. 여러분 아빠가 그랬어 하면 애들도 어떻게 될까요? 애들도 그런 애들이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만 뭐만 높아져? 콧대만 높아져. 그 건강에 아주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서러스로 못할 때 뭐예요? 박수가 해 푼 사람이 유전자가 빨리 켜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완전히 여러분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쑥쑥이라는 게 참 나쁜 거예요. 쑥스럽다. 쑥스럽다. 제가 옛날에 제가 아주 옛날에 몸이 약해가지고 아주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쑥스러웠냐면 선생님이 축석을 부르는데 대답을 못할 정도로 쑥스러웠다는 게 대답하는 게 쑥스러워. 다른 애들은 뭐예요? 출석 부르면 네! 네!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네! 그러니까 기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제가 계속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유전자 한번 켜보려고 이렇게 쇼를 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 나는 이거는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건지 뻔할 뻔 뻔할 뻔 자야.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 그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소학선생님이고 이분이 성함이 임상욱 선생님이었어.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얼짱에다가 몸짱 체격도 좋고 지금 보면 시진핑이 같이 생겼어요. 임상욱 선생님이 제가 TV에 시진핑이만 나오면 저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분이 한 분은 우리 집에 방문을 오셨다가 우리 어머니 동생 그러니까 우리 이모죠. 우리 이모한테 뿅 갔어. 그때부터 저한테 잘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래서 이분이 큰 공을 세워서 임상욱 선생님이 상구를 바꿔놨다. 그러면 얼마나 점수를 많이 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모도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때가 됐는데 임 선생님이 단임 선생님이 난데없는 선포를 하시는 거라. 너희들이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를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단임 선생 직권으로 부반장 한 사람을 더 선출하겠다.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임명직 부반장. 그래서 애들이 투표해서 뽑았어. 투표해가지고 이상국가 뽑힐 너는 반장 부반장 뽑아온 거야. 그러더니 임명 담임선생 직권 임명 직 부반장은 이상국다. 그때부터 제 다리가 후두고 그래서 이제 소감을 발표해라. 그래서 저 반장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이제 반장 부반장 하고 나는데 이제 제 차례. 그저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 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담임선생님 어떻게 되었을까? 똥 돼버렸어. 담임선생도 똥 만들고 나도 사진에서 똥 돼버렸고 담임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끝나고 교무실에 갑자기 담임선생님 상구야 나는 너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근데 너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 도저히 이게 힘들다. 변해야 되겠다. 저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안 되는데 뭐. 그래서 꼭 변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가방 들고 집에 가면서 맞다. 내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돼.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그때는요. 그때는 시험지 시험 칠 때 이렇게 등사했습니다. 원지에 긁어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재수가 나쁘면 시커먼 거 걸리기도 하고 허위해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저는 안 보이는 거 걸리면 0점이야. 왜? 시험지 바꿔달라는 말을 못해. 그런데 0점 받으면 선생님이 와요. 어? 시험지 안 보고. 그럼 바꿔달라 그래야지. 이런 쪼다가 어디서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니엘 선생님이 꼭 와서 봐요. 제 시험지가 잘 보이나 안 보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날 책가방을 들고 집에 가면서 오늘부터 변하다. 결심을 했어요. 오늘부터 변한다. 네? 그럼 뭐를 어떻게 변해야 되나? 그때 이제 애들을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 애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게 그게 너무 부러웠어. 애들은 막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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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다고 해요? 그런 거를.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는 일본말로 히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변한다. 그것이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거 벌써 땅 밑에 묻혀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 한 순간의 선택. 나는 변할 거야. 그래서 이제 웃는 연습부터 하죠. 그래서 이제 거울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들다보고 안 웃어져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커튼 닫히고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혼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이 굳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난 할 거야. 힘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놈이 저보고 아무도 없어. 방 안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떤 놈이 나보고 막 이랬다고 이상하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나? 그래서 다시 가만 보니까요 그 에 하는 놈이 누구게? 나야?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상구 속에는 변해야 되겠다고 그거를 선택하는 이상구가 있고 또 다른 이상구가 있는데 그 자식은 뭐예요? 선택을 뭐예요? 못하게 하는 나 어느 나가 진짜예요? 그 둘 중에 한 나가 진짜고 또 다른 한 나는 뭐예요? 그건 가짜나요 나를 병나게 하고 나를 죽이려는 가짜나요 거짓나야 거짓나야 그걸 깨달았어 내가 둘이네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이 가짜나 때문에 내가 쑥스럽고 귀를 펴지도 못하고 쑥기도 웃고 웃지도 못했고요 이놈의 새끼하고는 내가 지금부터는 뭐예요? 원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 한 대 히익 그러면 시끄러실게요 그거를 일주일을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 하고 비웃을 때마다 쇠로 짓밟았죠 반나을 하고 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게 됐어요. 일주일 후에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이 자식 얼굴이 달라졌다.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거울을 봐도 얼굴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멍청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표정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힘이 용기 같아. 소들은. 그래서 이제 소리 내서 웃는 거야. 하하하하 하니까 이 새끼가 똥이! 시끄러운 새끼야. 그렇게 돼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하하하하 하고 웃게 됐어.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제가 무슨 목표를 세웠냐면 여름방학이 끝나면 다시 개학할 때는 내가 우리만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외갓집이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과수원 한복판에 서가지고 하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 안 하면 여러분의 거짓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고 연습하고 해가지고 마침내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을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와서 우스갯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때 키가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아서 아하하하 하하하 하하 싶어요. 삼구아이가. 이렇게 됐어요. 이야아아 삼구아. 이렇게 돼가지고 친구가 생기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창피한 얘기까지 해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쪼다였는지를 다 공개해가면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연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확실하고 적극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cu 한글자막 by 한효정